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내 바이올랩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투자펀드가 바이올랩에 24억 달러의 금융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고르 킬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전사령관은 미정부기관과 우크라이나 바이올랩 간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구조는 현재 미국 지도부 즉 바이든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투자펀드사로 헌터 바이든의 로즈먼트 세네카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고르 킬릴로프 사령관은 이같은 거래가 미 펜타곤의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우크라이나 간 공모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미 백업관은 이에 대해 크레미린의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짜 주장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책임을 뒤집어주를 생물학적 공격의 전조라고만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펜타곤이 통제하는 26개의 바이올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추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 측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바이올랩 관련 정보를 분쟁초기에 급히 삭제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30개국의 336개의 바이올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일본 관계가 더욱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럭셔리 상품의 금수조치와 함께 자산 동결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 평화조약 교섭 중지를 선언한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서 3천명 이상의 병력과 차량 수백대가 참여하는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틴 대통령은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추도일에도 누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 교과서에도 미국이 원폭토화로 저지른 학살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진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포틴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을 추정하고 서방제국은 역사인식을 왜곡하고 있다는 그의 지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미국을 과도하게 배려한 나머지 러시아 국민에게 엉뚱한 어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말기 원폭으로 그렇게 미국에 당해놓고 왜 러시아를 적대시하느냐는 겁니다. 러시아의 스포트니크지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자행되어 온 인정주의와 노원 나치즘의 잔악행위를 서방세계도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비 나치화를 위한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잔악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폭로되고 있다고 보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전신주나 나무에 테이프로 묶어놓고 약탈자, 러시아의 간첩, 사보타지 행위자란 종이를 등에 붙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포트니크지는 이 같은 비인도적 행위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와 노원 나치 그룹의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외교 전문가로 보호그룹 싱크탱크의 국제관계위원회 의장을 지낸 아디렐 카손타는 이 같은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프 길거리 전신주에 여러 여성들이 테이프로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들의 얼굴은 스프레이 치를 당했습니다. 스프레이 색과 노란 탭은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일가족이 전신주 하나에 묶여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중공문화대응용 당시 홍의병들이 자행한 만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법에는 이 같은 잔악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무법천지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맙저스티스, 군중심의에 따른 린치가 묵인되는 나라입니다. 전신주의 투명테이브로 묶여있는 이 남성의 등에는 멀오더, 약탈자란 종이가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저프대대는 러시아계 주민이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들을 이처럼 묶어놓고 러시아의 간첩, 사보타지 분자로 낙인 짓꽃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때 지주, 자본가, 반동이란 낙인을 찍어 무고한 이들을 탄압한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장면은 우크라이나 민족수위 세력이 되센 하리코프, 르비프, 체르카시, 드네프로, 페드로프스크 등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테이브로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채찍질도 하고 있다고 스푸트니크지는 보도했습니다. 사정이 이랬는데도 서구 미디어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를 좀도둑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혼내주고 있다는 식으로 축소시키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스푸트니크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오래됐다는 사실은 서방측의 독립 취지에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점겨된 바에 있는 루간스크의 한 빌딩 지하실에는 고문실도 존재했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이 고문을 받다가 죽어갔고 살아있던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면서 사살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또 가장 악명높은 우크라이나 내 고문시설로는 마리오폴 국제공항 내 고문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조프 대대가 직접 운영했던 마리오폴 국제공항의 고문실은 도서관이라는 암호명으로 통했다고 스푸트니크지는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월 25일 서방에 캔슬컬처가 천년된 러시아의 문화유산에도 촉수를 뻗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서구세계가 고의로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구의 지배 엘리트들이 러시아에 대한 캔슬컬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차이코프스키, 슈스타코비치, 라흠마니노프가 콘서트 포스트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작가들의 문학작품도 금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1930년대 나치 독일의 책불태우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가장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에 무역 제재를 거의 풀어줬습니다. 러시아 표현을 들으며 후과가 있을 것이란 메시지 직후 느닷없이 보복 관세를 해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정관대로 대중공 포위망을 풀고 러시아를 타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러시아는 군사동맹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몽린 우호관계, 가까운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자는 수준입니다. 러시아와는 말그대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에너지를 국제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중공의 아킬레스건인 식량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면 됩니다. 또 2년 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인도와도 이제 화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인도와 본격적인 화해가 이뤄질 경우 중공은 타이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공, 러시아 간에 뭔가 균열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들은 그저 서구세계가 상상하고 있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실과 희망사항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는 방향으로 현실을 도회시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